안녕하세요 여러분, 닷소 시스템 코리아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이정대입니다. 저는 매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뮬레이션 영역에 대해서 커피 한 잔을 즐기시며 들으실 수 있는 시뮬레이션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 CG를 통해서 닷소 시스템이 제공하는 솔루션 소개는 물론 엔지니어 및 해석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학적 이론이나 주제에 대하여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시리즈에서는 구조해석을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지만 경우에 따라 유동해석과 열해석 영역 등도 함께 탐색하고자 합니다. 흥미와 자극적인 컨텐츠가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잠시 저와 함께 지식을 통한 휴식을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은 전체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구조해석 영역에서 유한요소 해석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료역학, 구조역학 등 고오전역학을 통하여 우리는 구조의 응답을 이해하고 심지어 수계산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구조물이 복잡해지면 컴퓨터와 수치해석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일정한 구조물을 유한계의 요소로 분할하여 구조응답의 근사치를 추정하는 것을 유한요소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finite element method 또는 finite element analysis라고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비선형 정적 해석의 흐름에 대하여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영상의 풀 버전에서는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추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요소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리적 영역을 이산화된 유한계의 요소와 노드로 분할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수치해석 기법입니다. 구조해석으로 한정하여 생각해 볼 때 FAM으로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구조물을 대신하는 요소와 노드의 변형이겠죠. 그런데 다시 표현하면 노드가 얼마나 움직였는가 혹은 노드가 얼마나 움직여 왔는가 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FAM은 시뮬레이션 기법 중 하나이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변화하는 경향 즉 관찰하고자 하는 시점의 직전 순간의 변화를 알면 미래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미분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구조물이 변형한다, 물이 흐른다, 열이 전달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변화한다는 것이며 변화를 표현하는 수학적 방법인 미분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체 시스템의 응답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지배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어떠한 구조물에 대한 지배의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한다면 오케이 그럼 지배의 미분 방정식을 풀면 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편미분 방정식은 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따라서 컴퓨터를 활용한 근사의 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며 그 중 주요한 기법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유한요소 해석 FEM입니다. 단, 미분 방정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여야 하죠. 이 그림에 나와있는 함수를 적분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산화하여 적분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미분 방정식도 이산화된 위크폼이라는 형태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럼 정척 비선형 해석의 기본적인 흐름을 미리 여기서 살펴보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측의 변형 해석처럼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특정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특정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하중중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측 그림에서의 아주 작은 하중중분이라고 한다면 누르고 있는 물체의 아주 미소한 위치 변경으로 인한 구조물의 압축일 것입니다. 우선 이 모델을 대표하는 지배 미분 방정식이 있겠죠. 이를 이산화한 위크폼으로 변경하고 다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벡터와 행렬 등으로 구성된 형태로 변경하여 해를 구합니다. 어떠한 특정 순간에 대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음 순간에 대해 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반복하면서 구조물의 변형을 추적하며 해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크폼 즉 이산화된 형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벡터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화살표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좌측에는 2차원 우측에는 3차원 벡터입니다. 이러한 벡터를 행렬처럼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는 같고 눕혀놓으면 로우 벡터 세우면 칼럼 벡터라고 하죠. 이것은 3차원 벡터입니다. 그럼 10차원, 100차원, 1000차원 벡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확장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이렇게 확장된 벡터를 시각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벡터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벡터 함수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벡터필드는 쉽게 말해 공간의 각 점에 벡터를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조물에 작용하는 분포 하중도 하중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이 하중에 의한 변이 역시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FEM 해석의 목적이 이러한 변이를 계산하는 것이고 아직 우리는 변이 벡터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해석이니까 재료의 영향, 힘의 평형, 에너지 보존법칙, 조진 경계 조건 등을 적절히 고려하는 무엇인가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특정한 행렬로 표현되고 구조해석에서는 강성 행렬 또는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한편 각 벡터와 K매트릭스의 크기는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노드의 개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행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산화를 위한 것이고 미분방정식은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렬과 벡터의 곱은 선형 연립방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처럼 연립방정식들은 행렬로 표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선형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제곱이나 변수 간의 곱의 형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분은 행렬과 벡터의 곱이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선형 대수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형 정적 혹은 비선형 정적 해석의 문제는 F는 KX라는 문제를 푸는 것인데요. 하중인 벡터 F는 알고 있다고 했을 때 K행렬을 뽑아낼 수만 있다면 변이 벡터 X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매트릭스 K를 구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매트릭스 K는 어떻게 구할까요? 사실상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이렉트 스티프니스 메소드라는 방법도 있고 Variational 메소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매트릭스 K를 뽑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변이를 계산하는 것이죠. 실제로 닷소 시스템 아바쿠스 솔버 기반의 3D 익스피런스 웍스 해석 솔루션은 어떠한 방식을 취할지 간단히 흐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평형과 가상일입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미분은 순간을 다루고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표현되며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는 문자 그대로 기울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바쿠스 솔버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식은 최소 포텐셜 원리를 통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과감히 간략화해보면 힘의 평형, 에너지 평형, 이산화 단계에서의 몇 가지를 고려한 뒤에 탄젠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계산합니다. 한편 면분의 원리는 에너지 평형 단계에서 고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열과한 순서를 통해 탄젠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계산하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떨까요? 순간을 생각해봤을 때 즉 아주 작은 스트레인, 변형을 고려하였을 때 스트롱 폼인 힘의 평형을 위크 폼인 에너지 평형으로 표현하고 이산화에 필요한 보관함수 도입을 통해 전체 에너지 평형식으로부터 탄젠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도 앞서 말씀드렸던 순간의 변화율, 순간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형입니다. 따라서 아직 비선형의 영역으로 가지는 못하였죠. 사실 구조물은 변형되는 과정에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고려해가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비선형의 영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선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뉴턴법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수치해석기법을 활용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 인크리먼트 또는 증분을 하여야 하죠. 결국 비선형 해석은 순간순간 선형인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전체 비선형 고동의 히스토리는 별도의 기법을 통해 추적하여야 합니다. 뉴턴 레슨 메소드의 경우 본 시리즈의 다른 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나마 유한요소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본 시리즈에서 설명과 함께 활용될 3D 익스피레스 플랫폼과 시뮬리아 스트럭처럴 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